QTV의 제3혁 네, Q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TV의 학퀴입니다. 오늘 정원의 듀오! 저희 옆에는 QLACON 편집자 RTV 나와주시죠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, 저희.. 여러분들이 정말 어? 좀 궁금한데? 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긁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. 요즘 프리미어리그의 제일 핫한 선수! 프로그램 아다마 트라울렛 응 보이면 우아만 그래요 저것이 바로 축구선수인가 우심될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의 우óp경 경기가 있었는데 아다마 트라울렛 선수가 실시간 검색으로 오른쪽도 있었죠 어 그죠 토트넘이랑 그때 게임을 할때 한 12월 달 이었나 그때 실시간 검색으로 2위정도가 올라가고 맨시티 게임에 그 골도 걸었지만 두번째가 동점껄 만들 때 렌즈리격 팡! 이렇게 한 다음에 어시스트하는데 그때 실수를 한 거면서 거의 1위까지 올랐던 상위권이었습니다.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했는데 1994년에 바르소라마 B에서 출발해서 바르소라마 1군경기 1게임 쪘던 기록이 있고 저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네요. 트라임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저 시기에 백승호 선수도 있지 않았습니까? B에 있을 때? 그전에 친했겠지 뭐 친했겠지 그렇게 뛰고 바로 바르소라마에서 나와서 아스턴빌라로 의적을 했는데 아스턴빌라 시절을 보니까 약간 몸이 근육이 좀 부기 시작했어요 이게 2015년? 15년 사진일텐데 만 19살이 되면서 근육이 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미들스블루를 잃어버렸습니다. 미들스블루에서 2시즌 뛰었는데 이때 경기에 많이 투입되면서 프로선수로서의 이런 가치를 상승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에 또 포인트 중에 하체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. 하체가 하나가 더 붙어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지금 여기 앞에가 대퇴라고 하네. 대퇴부가 딱딱 이렇게 이렇게 좀 다리가 이제 두개 두개 붙어있는 것 같아요. 그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들스블루 시절인데 와 이게 좀 최종 모습과 좀 더 근접해 오는 이게 굉장히 어깨부터 시작해갖고 이 뭐 삼두 와 이제 상체도 발달하게 딱 이때부터 아 장난 아니네. 이때부터는 좀 연봉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백이 좀 좋았네요. 아 이게 이제 최근에 뛰었을 때 완성형이죠. 어 이거는 이제 작년 사진 2019년 사진인데 아 손흥루 선수도 이게 허벅지가 굉장히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물론 보일 각도 차이 있지만 진짜 보면 이제 다리가 하나 더 붙어있는 듯 와 내 생각엔 37번에 넘버로 다니는 허벅지가 37인치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이 뭔 개소리야? 훈련복을 못 입는다. 스폰서를 받는 훈련복을 못 입는다는 못 입고, 아르바이트랑 다른거 입고 아쉽다 근데 트라우레 선수의 몸은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는데 72kg! 홈페이지에서도 올바임팀 공식 홈페이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72kg로 나와서 아니 이 선수가 근육은 이렇게 발달되었지만 말도 안되네 물군이 있니깐 요즘 72만원은 그냥 운동, 경기 때만 범빙이냐나 그건 당연히 아닌데 내가 좀 있으면 72kg인데 나보다 한 십몇킬로 들러가는데 저희가 궁금해서 그래도 궁금증을 못 찾는 알려드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단의 홍보팀장 그런 미디어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담장 헤드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렇죠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연락해주셔서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이제 이 컨디션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도 네이버에 아담하트라우를 쳤는데 어? 몸무게가 87kg으로 되어있다 그런 것 같아 알려드로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프리미어리그의 제일 핫한 선수 율버에툰의 아담하트라우의 몸무게는 87kg이었다 그 72kg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는 거는 요즘은 진짜 그 아까 약간 좀 아담했던 아담했던 라임쇼와 아담하가 아담했던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그 점 아담하트라우의 선수 과연 72kg일까 저희가 87kg인가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희의 알려드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뿌듯하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알팀과 혁혜 알려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